김명암님이 의뢰하신 헌혈 모임의 이름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셨어요 정지웅님이 철 있는 사람아 전병우님 비가 추 전병우님 비가 추 좋은데요? 선물 보내드립니다 6047님 소피마르소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너무 좋은데? 4449님 BTS 노래 들으면서 떠오르셨나 봐요 BTS 깔끔하고 딱 떨어진다 약간 현실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BTS 4449님도 선물 챙겨드립니다 이준호님이 요즘 펌펌에서도 자주 쓰는 BGM이거든요 영상 찍을 때 요즘 느낌 강하네요 이준호님도 선물 챙겨드립니다 장석호님이 피운세 실패 김경화님 피파라지 피피파라지 실패 그리고 조현철님 피지컬 백 헌혈 100번을 향하시라구요 실패 피자 헛 좋잖아요 아 좋잖아요 0431님 선물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이성민님이 피로회복제 실패 그리고 5723님이 헌혈 모임이니까 헌팅 어떨까요? 아 별론거 같아요 실패 아 이렇게 헌혈 모임 이름 좀 지어봤어요 오 좋은데요? 약간 BTS쪽으로 조금 마음이 가는 것 같기도 하구요 아무튼 선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